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제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됐던 제주시 오라 관광단지에 중국 자본이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면세점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놔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개발 허가 이후 15년 동안 진척이 없다가 사업 승인이 취소된 오라 관광단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중국 자본인 JCC가 기존 부지에 목장용지 9만 제곱미터를 더 사들여 복합 리조트를 짓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한라산 중상간에 관광 숙박과 상업시설, 휴양문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개발 사업으로 중상간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름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최소한 100m 이상 이격시켜서 원형 보존 지역을 확대하도록 도에서 유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참고로 해보셨는지 아니면 50m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배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은 사업자가 계획을 하면서 한 50m 정도는 띄우자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공개한 세부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과 면세점 추진도 포함됐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전문기업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와도 공동사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세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시기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카지노와 면세점을 추가한 뒤 심의를 받도록 주문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한라산 중산간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중국 자본이 투자되고 카지노 시설까지 검토되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단지가 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이익을 독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만들겠다며 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내놨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전력 생산량에서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자급해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의 이익 공유와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육상풍력발전은 주민 참여 방식으로 인근 마을들이 함께 장소를 선정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해상풍력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늘어날 경우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풍력관리 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5단계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어제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이 허용되고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이 JDC에서 도지사에게 이관되며 자치경찰에게 직결심판 청구와 통행금지 등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정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추경예산 개수 조정을 벌였지만 의원들이 진액한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선회를 선포했습니다 도의회는 모레 다시 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원희룡 지사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할롤라가 북상하면서 제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중심기하 975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 초속 32미터로 강도는 어제보다 한 단계 약해졌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일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고요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바람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은 태풍특보로 강화되면서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지만 북부지역에는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귀포시 서우동에 있는 한 농산물 판매점에 조리식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6제곱미터와 공구류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벽면에 설치된 CJ터가 심하게 녹은 점을 밀어 CJ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1도 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지중화 공사를 하던 중 상수도 배수관이 파손돼 인근 5개 동지역의 세대가 4시간 가까이 단수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전본부 제주시 지역사업소는 밤사이 임시 복구 작업을 끝낸 뒤 배수관 교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터파기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집안이 약해져 상수도관이 내려앉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전가로 인간이 이어지게 진행됩니다 수전가의 수전지역을 가려집니다 수전가의 수전지역을 불편한 후 수전가의 수전지역을 컨소시켜줍니다 수전지역으로 인간을 조사하다가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